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굿피플 서울시 등과 함께 지난달 25일 2022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행사를 열어서 구호 물품을 담은 희망박스 2만 3천 개를 만들었습니다. 희망박스는 생필품과 식료품을 담은 상자로 완성된 상자는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이번 행사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참석한 가운데 이 목사는 이 사랑이 우리나라 방방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